대구와 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.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, 경북은 봉화 영하 0.6도, 안동 4.4도, 포항 8.8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2도 정도 낮았습니다. 낮 최고기온은 대구 20도, 안동과 구미 19도, 경주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으며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. 대구지방기상청은 오늘도 아침저녁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